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여빈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여빈 씨! 고 녀석 참, 그렇다면 할 말 없게 하네. 허가받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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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 호이! 경찰 같은데, 이모 마비아여. 나도 몸 신기해. 경험해. 아니요. 초등학교 때도 그것보단 컸거든. 유야호님, 안녕하세요? 야호입니다. 야호.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뮤비에 함께 하고 싶다. 기회를 줄 수 있냐고, 제가 그... 동희 님께... 야... 아니, 뮤직비디오 만약에 찍으시면 동료 배우가 출연하고 싶어요. 아, 대박! 누군데요, 누구? 전여빈이라는... 여빈 씨. 야, 여빈 씨가? 네. 근데 동희랑 친분에 있다고 얘기 듣고 나 깜짝 놀랐잖아요. 오빠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재석 형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당장 그러면 연락을 달라고. 확장을 해달라고. 아, 잠깐만요. 내가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와! 아,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한... 와! 아, 이게 뭐 별거는 아닙니다만. 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유우야! 호! 유우야! 호!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데? 아, 이거 이거? 유우야! 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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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쁘게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실래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예쁘게. 아니...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아... 하지만... 장한의 화제. 네. MSG 워너비와 함께하면 무조건 달려와야죠. 하하하하... 무조건 달려와야죠? 하하하하... 나는 그 나장 최근에 여빈씨를 본 게 낙원의 밤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여빈씨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핫도둑이 딱 입고 와가지고 눈 걸어 잠그고... 끝장 나거든요. 아, 너무 슬퍼인가요? 예, 얘기하면 안 되겠네. 마의사님이 너무 멋있지 않으셨어요? 예! 그... 나 북성의 마의사다. 왜 우리 예전에 몇 번 봤지? 응? 긴 말하지 않을게. 예! 하하하하... 제가 또 마의사님이랑 연락을 가끔 하거든요. 아, 네네네네. 최근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프라이데이.